또 시원하면 안 되지. 이상한 같아, 이상한 같아. 이거 말이 되잖아, 이거? 이거 말이 되냐고. 아, 이거 불우해, 이게. 어떡해, 우리. 야, 다음 달에 크리스마스 실화야? 우리 크리스마스 솔로로 보내는 게 말이 아닌데, 이거. 말이 안 돼. 이런 적이 없었어. 진짜로. 나같이 키 160 넘는 사람이 이래도 되잖아, 뭐. 이래도 되잖아, 뭐. 와, 미치겠네. 진짜, 야, 뜻책 마련해야 돼, 지금. 소개팅 하자, 소개팅. 너 중고등학교 종차 입는 거지? 내 종차인데? 어. 소개해줘, 나. 내가 일단 남중, 남부 졸업한다는 군대가 졸업. 내 군대 동기들 번호 좀 줄까? 애들 건강해. 도와줘. 아, 진짜 똑같지, 진짜? 나 교회라도 다녀야겠다. 너는 또 교회로 도와야 인지 많지 않아? 오케이, 그럼 네가 교회 가서 번호 갖다, 내가 절 가서 밥을 갖다. 잘 없다, 이거. 오, 상승님. 일단 누구라도 있어야 되잖아. 아, 미치겠다. 술 시켜, 술 시켜. 술 시켜. 크리스마스를 솔로로 보낼 순 없으니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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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자, 자. 크리스마스 인생이 파티를 위하자. 야, 우리 동생 동해봐도 안 돼? 동생? 어, 여동생. 우리 동생 예뻐? 아, 예뻐지. 우리도 키 170이야. 키 170에 몸무게도 170. 괜찮으세요? 잘생긴 해. 그래? 어. 깔리면 숨이 좀 안 쉬니까. 야, 너 아싸치 호텔 아니야? 어? 난 가리나가 저 감독을 이따가고 아니요? 너 진짜 혼자 혼술하러 왔어? 아니 아니 내가 언제까지 혼술만 하는 거 같아 누나 혼술 아니야 이름이 어딨어? 오늘 이게 블랙핑크 나가지고 나전하기도 했어 그냥 영상 보면서 혼술하는 거 아니야? 그게 무슨 이름이야 블랙핑크 야 알았어 일로와 셋이 한테? 아 여기로야 나 오늘 좀 바꿔 아 무서워 바꿔 오늘 차는 블랙핑크랑 한 거라고 오늘 차는 오마이걸 3차는 프로미스 나인 4차는 러브라이브랑 같이 사퀴를 먹어야 된단 말이야 사퀴를 먹인다고? 어 일본 애들이라서 일본들을 먹어야 돼 아싸 채우스 네가 그러니까 내 학교에서 아싸라는 말을 듣는 거야 그리고 그 남방 위엔 단추 하나만 좀 풀어 그 아니 목을 누가 쪼르고 있는 거 같은데? 이거는 나의 패션 스타일이라서 이것만은 너 개인의 취향으로 좀 공중해줘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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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근데 술집에서 너 해물 미녀 여자친구 있었잖아 완전 예쁜 너 여자친구 있었잖아 차였어 차였어 차였어? 어 아니 가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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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아싸지 야 너 나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아? 오빠 찾았어 응 아 진짜 야 따가워지 말랬지 오빠 나 진짜 다시 한 번 만나줄게 하 진짜 너 찾았다고 어 그니까 네가 나 찾았다고 어? 내가 가분하니까 네가 나 찾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여성분이 찾았고 네가 찾은 거야? 아 그럼 내가 찾았겠어? 아 아 아 무슨 말이야 내가 찾았겠어? 어 잠깐만 이제 지금 싫어한 거야 이제 지금 저 진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만 안 돼? 아 근데 여기 뭐 우산이 아니고 물을 끼얹지로 온 거예요? 폐로 온 거예요? 보수하러 온 거예요? 뭐예요? 오빠 붙잡으러 온 거야 아 야 너가 붙잡는다고 붙잡히니? 호나가 좀 안 돼 어? 내가 왜? 나 오빠 너무 좋아 아니 다른 여자가 너밖에 없는 거야 어? 너말고 여자가 없는 거 같아? 오빠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데 나랑 오빠 옆에만 얘기해 그 옆에만 거기는 꽉 차있거든 어? 내가 저러니까 안 되는데 노력을 해야 돼 그 우연이 아 아 친구들 보고 있는데 아 너 애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봐 오늘만 좀 주의로 해주라 아 근데 미안하다 혹시 죄송한데 둘이 뭐 연극밥 동아리예요? 지금 어떤 연극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이게 미녀와 야수인가요? 여러분들? 그것도 아닌 거 같아 아니에요 아바타로 오신 거예요 지금? 오빠 진짜 손잡으러 왔어요 요새는 또 왜 그러시는 거죠? 아니 요새 쫓아다니면 주변에서 뭐라 안 해요? 뭐라 하죠 또 손잡으러 왔어요 으허허 으허허 뭐 대충 된다 아 저게 너 힘든 사람 어? 난 오빠 난 너 없이 살 수 있어 어? 지금에서 우선을 좀 좋게 보는 편인가요? 너무 부러워 부러워한다고요? 아 진짜 아니 왜 부러워하는데? 오빠 잘생겼지? 노래도 잘 부러웠지? 목소리도 좋지? 아이고 이 패션이 용납이 돼요 지금 이 단추 모가지 담근 패션이 너무 멋있다 어? 이 친구들이 어 나랑 같이 해서 멋있다고 아 번머술 얘기 있네 어? 번머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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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한 때마다 아까 노래한테 잘 모른다 했는데 어우 저만 불러줄 수 있겠다 카치싹 어 루이비 똥 어 루이비 똥 그냥 똥은 아니야 똥 루이비 똥이야 그냥 똥이잖아 진짜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진짜 어? 오빠 오빠 똥이 됐다면서 뭐라고? 어 나 만났어요 어? 이거 또 누구니? 너 대기번호 뽑았어? 저 대기번호 76번이요 아 언제까지 아 저 진짜 오래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 아 아 죄송한데 너 팀 우선이 어디가 제 이상이 아니라 우유입니다 그냥 봉같은데요 봉 너무 멋있는데 와 자기고 싶어? 네 이거 한번 만나주세요 다 만나주는 거야 뭐야 저를 만나면 메리팀 뭐야 어? 다 맞출 수 있어 와 아 진짜 떠난 앞에 어? 156명이요 156명이요 아 근데 맨날 일 없겠지 아 그냥 나랑 다시 타기 야 저랑 만나도세요 아 아니 그 영상을 못 봐 아니 나는 아니 3,3이면 오빠 어 아니 너 254명 기다렸어? 아니잖아 아 저랑 사귀어 오빠 나랑 야 지금 여기 공공장소야 난 조용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? 정리하자 지금 잠깐만 잠깐만 오늘 술 좀 채울게 그래 네가 하는 말들이 지금 맛있는 술 안주고 응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 그래 나랑 살고 싶다 이거지 좋아 좋아 그럼 우리 한번 누구를 좀 하자 아 월시 부문 리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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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하모프는 내 이름 뭐야 해리 하모프는 해리 어 그러면 일요일은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일요일 좀 셀게 어 어 맞지 맞지 네 오늘 문조이 네 더 크게 우리 오늘은 리아랑 오빠가 너 좀 놀아줄게 잠깐만 아 그러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? 아니죠 뭐 오늘 저희 집에 확 놀아요 오늘 불구고는 북카츠클럽에서 북카츠클럽 삼성가스랑 산박스테이크 불렀어 심지어 심지어 또 가자 내일 우리가 핥아준댓국에서 어 불러주기 델타 진짜 모르겠다 심지어 좀 안쓰러워 보이시는데 저랑 같이 한잔하실까요? 아 아 죄송해요 저는 우선오빠보다 못생긴 사람이라 네 죄송합니다 아 저랑 같이 한잔하실게요 우선오빠 이장재랑 딱지찍이 한게 우선인가? 그런거 같은데? 아 안 됐다고 우선오빠 해피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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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테이트내urun collaborate 너무 맛있어요 ancora оме